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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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스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증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가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가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축복을 선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리엘 성교사입니다. 그 항무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 누리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만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누리고 회복하는 첨된 예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지난주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입니다. 본질인 복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게 연결해서 오늘 본질인 복음을 회복하는 만큼 실제로 모든 축복이 우리 인생의 역사들이 바뀌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 합시다.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급에서 출애급했습니다. 평생을 말해도 못 감당할 감사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애급에서 나오는 동시에 잊어버렸습니다. 강약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문제가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공대가 또다시 축해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누으로 여어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불안에 들게 된 것이죠. 불안하니까 불신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앙이 오니까 원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국에 항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네가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회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출협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찬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다면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반석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무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매일의 매일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그 낙심과 그 어떤 염려들 또 절망하는 그 부분들을 모르고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고 방치하고 버리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자식은 잘 키우려 하죠.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되어지는 만큼 진짜 그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직 기쁨으로 누려지게 돼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것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에버스 1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에버스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아담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문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아쉽고 찜찜하고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와 사망과 저주와 치욕의 배경을 다 끝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를 다니시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교회 목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있습니까? 물어요. 네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러면 airbornepressing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죠. めて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질 때 우리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질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우리도 다시 마귀의 자녀로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죽음 이유를 뭔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를 만들죠. 행복을 찾으며 그 우상 종교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성계보는 응답받은 모든 사람 하나같이 핍박들을 받았어요. 요셉도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 쓰고 이런 일들을 당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핍박들이 복음 전하는 이유들 때문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핍박이 있었고요. 오늘도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미래도 예수 때문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인생의 답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인생의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도 감사함으로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요. 복음 하나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능력히 승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의 시작이 뭐냐. 제자 훈련의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빨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에 답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대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어름당했던 모든 사람들과 응답받은 사람들은 복음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죠. 그는 전전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전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진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는 만큼 과거의 영적 문제에 묶이게 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만큼 우리가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결국은 못 견디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의 답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절대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잃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기저기 수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목적이 바로 유한보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어들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없으면 세계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죄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종교는 가문의 문제에 인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선 수양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유일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일 뿐만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길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금의 능력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보금을 알게 되면 가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어있습니다. 권두전서 3장 1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보금을 누리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탄식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끼리 팔을 나누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서로 팔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내 고집을 이야기하고 내 틀에 가두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거기서 시험 주는 것도 시험 당하는 것도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시험을 당한다 그것은 전부 다 자신의 안에 자신의 망대 안에 갇혀져 있는 부분들 때 그런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자기 중심은 망대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시험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금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보금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건 완벽한 보금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안 될까 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깔아 할 수 있을까 라는 사고와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냥 변기에 버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있고요. 그냥 아이들을 엎어서 재워가지고 죽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상식 밖에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 없이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할려서 보디바레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죠. 누명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누구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를 확신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형들의 행동도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형들 앞에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직 비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길도 거기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못 멈춥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환경은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 문제는 그대로 두고 먼저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면 그 문제는 문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욕심에 사단의 틈이 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전반대의 소리로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썩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탈한 죄를 낳는다 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영 사망 낳는다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전에 복음부터 들어야 해요. 성공하고 난 의의 복음 들을 마음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죠. 대학 가죠. 좋은 회사 들어가죠. 그런데 복음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하와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들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식인들 일수록 진짜 주의해야 돼요. 자기 가진 지식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이런 저런 사람 보면 시시하게 보이고 또 그렇고 그렇게 보일 수가 큰 뭔가를 못 본 정말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중심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가능성이 아따화와의 모든 문제는 불신앙과 욕심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답은 근본을 찾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말씀했어요. 내가 내가 너의 재앙을 막아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자기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지어 입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의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한계를 느낄수록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칠 때일수록 복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모세 복음과 관계없는 자신의 심념으로 80년 살아왔어요. 고생한 80년이었죠. 그러나 피의 언약을 깨닫는 순간에 애급의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 걸고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정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하나님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 바울이 다메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오히려 가이알르디아 6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보금으로 완전 전환쯤이 되어지는 축복이 결제이름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루를 떠나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대우루를 떠나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근을 당하여서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의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가 성경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는 게 떠나라 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데려왔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숨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숨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조카 롯입니다. 부모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삼촌으로 숨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됩니다. 롯을 떠나보내요. 그래서 창세의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또다시 선포되게 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로 모든 땅을 롯게 주었단 말씀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 결단이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문제를 전한 정롯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성공에 매달려 살던 사람이었어요. 온갖 고생들을 다하게 되죠. 창세의 32장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은약을 회복하고 인생의 전환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이나 내게 복음 안 되는 아니면 안 되는 자리라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전환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문제가 복음의 전환쯤이 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진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 속의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번 문제 속에서 예전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을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성교를 마음에 담는 만큼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복음을 회복함으로 이 한 시대에 답을 주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완전한 답을 낸 제자로 현장을 살리고 모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중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에 예배드린 모든 현장과 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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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